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또 한 문제 정도 또 계속 출제되고 있는 마케팅 단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우리가 용어를 한번 보시면 마케팅은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상품의 흐름이 마케팅입니다 즉 관련해서 최근에는 공급자 판매자 주도의 시장에서 소비자 고객 주도의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환됨에 따라 최근에는 마케팅 역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부동산을 둘러싼 거시적 넓은 의미의 환경인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 정치적 환경 법률적 환경 기술적 경제적 환경 등의 거시적 환경과 또 정부라든지 경쟁업자 등의 미시적 환경을 분석을 해서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전략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인데 시장이죠 시장을 점유한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을 표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표적 시장을 선점 미리 점유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을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으로서 공급자를 중시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STP 전략은 순서대로 가면 되겠죠 X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전략 그리고 T는 타게팅 표적 시장 선정 그리고 P는 포지셔닝 차별화를 표상하는 약자로서 정통적 전략의 하나죠 먼저 시장 세분화 전략을 보게 되면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세분화죠 인구하면 예를 들어서 연령별 우리 경제학적 특성하면 소득 같은 거 그래서 전체 분양시장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분양시장으로 세분화할 수 있죠 이때 세분된 시장에 있어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을 시장 세분화 전략이다 즉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소비자를 몇 개의 다른 집단으로 나눈 후에 이중 우리가 특정 집단을 우리는 시장의 표적으로 선정을 하여 그에 어필하는 상품 계획이나 광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판촉 활동을 우리가 전개하는 것을 시장에 있어서의 세분화라고 한다 그래서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 우리가 시장을 우리가 나누어서 몇 개의 세분된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은 타겟팅인데 세분화된 시장에서 자기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일치되는 수요 집단을 확인을 하거나 선정된 표적 집단으로부터 새로운 신상품을 기획하는 일이 중요한 단계가 표적 시장 선정 전략으로서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차별화 전략은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경쟁자에 대한 경쟁 우위 전략을 우리가 수립하고 가망 잠재적인 가망 수요 집단에 대해서 제품의 우수성이나 적합성 등을 홍보하는 단계죠 그래서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기 회사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전략을 차별화 전략이죠 자 여러분 요 P는 여기 P는 마케팅 믹스 포피 믹스의 P가 아니라는 것에 또 주의를 좀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우리가 포피 믹스 전략을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하는데 최근 시험은 여기서 지금 계속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험은 계속 여기서 출제하고 있다 그래서 포피 믹스 전략은 제품, 프로덕트, 가격, 유통 경로 촉진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말하는데 주로 상업용 부동산 마케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마케팅 믹스란 마케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마케팅 활동에 관련된 여러가지 수단이나 마케팅 요소 및 제도를 더욱 효과적인 형태로 결합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네 가지가 있죠 자 프레이스는 유통 경로 전략을 말하는데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분양하거나 또는 우리 분양 대행사를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분양을 한다든지 또는 부동산 중기업자 현 입주자 주택 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유통 경로 전략입니다 이 제품 전략은 우리가 제품의 구조물 부대 시설 및 배치에 써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인데 뭐 여러분 쓰리 타입 형태에 있어서의 평면 설계 또 혁신적인 내부 구조를 가진 아파트 뭐 이런 것은 다 제품 전략에 속하죠 자 가격 전략은 제품의 품질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을 하도록 하며 표적 수유자의 자금 동원 능력과 금융을 서로 연계시킨 전략이 중요한데 이 수익성과 관련돼 있죠. 자 시장에서의 가격과 비슷한 분양가를 정하느냐 시가 전략이 있고 시장 가격보다 분양가격을 낮게 정하는 저가 전략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장 거래되는 가격과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분양가를 정하는 고가 전략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수익성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촉진 전략은 프로모션인데 대부분 매체를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 정달하는 판촉 활동으로서 최근에는 알리는 고정 광고보다는 이미지형 설득적 광고가 많이 활용되고 기타 다양한 방법이 도용되고 우리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광고는 명시된 광고주가 광고 대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수요를 자극을 하기 위해서 상품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광고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모든 제시하는 활동으로서 광고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유료다. 자 그래서 광고라는 그러한 내용 우선 또 확인을 해봤고 자 광고에는 광고 매체가 있죠. 광고 매체에 따라서 TV 광고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라디오 광고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영업점포의 간판 등의 색상을 통해서 하는 점두 광고도 있을 수 있고 또 신문 광고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용적인 작은 물건을 통해서 중개업 소명도 알리고 또 고객의 감사의 마음도 표하는 노벨티 광고도 있고 또 직접 우편물에 의한 우리가 광고죠. 우리 직접 우편물에 의한 광고 DM이라고 하죠. 다이렉트 메일 DM 광고 표적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광고 매체에 따른 분류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신문이나 TV 나도 매체에서 우리는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체에 관해 의미 있는 정보를 뉴스나 기사 형식으로 취급을 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는 것을 홍보라고 합니다. 홍보. 자 홍보에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자 다음은 판매 촉진이 또 있죠. 우리가 판매 촉진 관련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상품 판매 촉진 활동으로써 우리는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시키고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거래점의 효율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비상리적으로 수용하는 상품 전시회거나 진열, 전남, 정남내 등의 활동을 말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또 많이 판매하는 판매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판매 촉진 수단이 있고 또 판매원이 고객과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쌍방 간의 의사 정달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의 인적 판매죠. 그래서 뭐 방문 판매 원을 두어서 판매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을 보면요. 고객 점유는 소비자 행동이론 차원 소비자를 중시하는 거고요. 소비자의 행태나 심리적 측면에서의 전략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이다의 원리와 같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수립을 하는데 자 아이다에 있어서 앞에 A는 어테인션을 얘기해야죠. 어테인션 소비자의 주의를 끌어야 돼요. 그런 다음 우리가 인터리스트 인터리스트 우리가 AI죠. 관심을 일으켜서 이 관심을 뭘로? 디자이어 욕망을 일으켜야 돼요. 욕망. 이 욕망을 구매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액션 액션 행동으로 나타나는 요거죠. 앞에는 AIDA 아이다의 원리인데 그래서 심리 변화 소비자에 있어서의 심리 변화에 있어서의 네 단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의 이렇게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측면의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되는 메시지 톤이나 강도를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의 핵심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아이다의 원리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은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전략이죠. 일회적인 우리가 관계가 아니다. 일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최근에 브랜드 상표와 관리죠. 대우 프루지오 뭐 이런 현대 히스테이트 이런 상표와 관련 있는 내용이 관계 마케팅 전략을 의미합니다. 자 OX문제를 보시면 공급자의 전략 자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것은 관계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의 개념이죠. 그래서 틀렸고 분양 대행사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분양하는 것은 포피 전략 중 가격 전략이 아니라 뭐죠 플레이스. 플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은 고객 점유가 아니라 또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자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포지셔닝으로 구성된다. 자 포지션 S 우리가 T P로 구성되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5번 지문으로 갑니다. 자 5번 지문을 보시면은 마케팅 믹스는 부동산 공급자가 표적 시장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품 가격 유통 경로 차별화를 조합한다. 이러면 차별화가 아니죠. 차별화가 아니라 뭐죠 프로모션 촉진이죠. 프로모션 촉진을 우리가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이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관계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이 아이다에 올리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으로서 심리 변화의 네 단계를 나타내죠. 이 주의 우리가 관심을 일으켜서 욕망을 일으킨다면 이 욕망이 구매 행동으로 나타내는 심리 변화의 네 단계를 나타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우리가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 되겠죠. 자 틀린 겁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는 우리가 시장 점유는 크게 두 가지. 스티피 전략 포피 믹스 전략 포피 믹스 전략을 마케팅 우리가 믹스라고 합니다. 마케팅 믹스. 자 시 아이다의 원리로 대표되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고 관계 마케팅 전략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장기적 관점에서 마케팅 전략으로서 브랜드 상표와 연관되어 있다. 자 stp 전략 중 시장 세분화 전략은 부동산 시장을 명확한 여러 개의 구매자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하고 제품 포지셔닝이란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리 잡는 느낌을 말하는데 고객에게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 이미지를 자리 잡게 디자인 설계하는 활동을 포지셔닝이죠. 맞는 지문으로서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면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또 틀린 것을 묻습니다. 자 부동산 공급자가 부동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우리 뭐죠 공급자는 뭐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 아이다의 원리는 소비자가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까지 나타나는 심리 변화의 4단계죠. 자 그래서 어테이션 인터리스트 디자이어 액션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관심 욕망 행동으로 나타나는 심리 변화의 4단계를 의미합니다.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해당하는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성장 포지셔닝 포지셔닝은 차별화라고 하죠. 이 차별화로 우리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고객 점유 마케팅이 아니라 여러분이 포피 믹스는 시장이죠 틀린 건 4번인데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해당하는 포피 믹스 전략은 유통 경로 제품 위치 선정 포지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빠졌죠. 우리 가격이 빠졌죠. 프라이스 가격이 빠졌고 이 가격 판매 촉진 4가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포피는 4가지 피는 통제가 가능하다. 이 가격 유통 경로 제품 촉진은 통제가 가능한 요소라는 걸 염두에 좀 두시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수행되고 있는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거죠. 옳은 것. 자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도하는 전략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의 핵심. 자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장을 점유하는 전략은 고객 점유가 아니라 옳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의 핵심. 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으로써 브랜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옳은 것 3번 지문이 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STP 전략은 S 시장 세분화, 타겟팅, 표적 시장 선정, 프로모션이 아니죠. 프로모션이 하라. 뭘로 구성되죠? 포지션. 자 포지셔닝으로 구성되죠. 뭐죠? 차별화죠. 차별화. 그래서 틀린 지문. 4P 믹스 전략은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포지셔닝이 아니라 프로모션. 프로모션인 촉진으로 구성되죠. 그래서 틀린 지문.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 잘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에서 우리가 4P 우리가 4P 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죠. 4P는 통제가 가능한 요소인데. 자 우선 제품 전략. 그리고 플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 그리고 프라이스 가격 전략. 프로모션이 오죠. 기역, 니은, 니을, 니은, 니은. 3번이 정답인데. 프라이드, 긍지라든지. 퍼블릭 릴레이션즈. 홍보라든지. 또는 피지컬. 피지컬 서프라이. 우리는 피지컬 서프라이. 이런 물류 같은 것은요. 우리는. 요 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주의 좀 해두셔야 되고 피 네 개 꼭 기억해두시고 이 피는 통제가 가능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케팅 전략에 관련된 내용인데 또 한 문제 또 출제를 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감정평가 이론으로 들어가서 또 감정평가 이론은요. 여섯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우리가 남아있는 부분에서 여섯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출제되는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